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니칸입니다 오늘은 제가 민감한 피부를 가진 여러분들을 위한 스킨케어 루틴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도 평소에 피부가 민감한 편이어서 얼굴에 맞지 않는 제품을 바른다거나 조금만 자극적인 제품을 바르면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스킨케어 탬들은 비건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들이라고 해서 조금 더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랍니다 저처럼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스킨케어 하러 가보실까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아이템은 총 4가지인데요 영국 비건협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비건 인증 제품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RTC 센텔라 시카 토너인 패드입니다 무너진 피부 밸런스를 회복시켜주는 진정 토너 패드인데요 한쪽은 매끈한 면이고 다른 면은 엠보싱 면이기 때문에 닥토부터 부분 진정 패드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저는 평소에 스킨케어 첫 단계에 피부결을 따라서 가볍게 닦아내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딱 한 장으로 빠르게 케어할 수 있는 4중 시카 케어 진정 토너 패드이기 때문에 바쁜 아침이나 피곤한 저녁 간단하게 스킨케어 할 때 쓰면 정말 좋더라고요 노폐물을 걷어내고 진정 보습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한 케어가 가능하니 스킨케어 하기 참 쉽죠 다음은 BRTC 센텔라 시카 수딩 젤입니다 촉촉한 수분감을 가지고 있는 젤 타입의 제품으로 저자극의 마일드한 포뮬러라서 모든 피부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촉촉한 느낌이 좋아서 수분케어 할 때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피부결을 따라서 부드럽게 발라주면 되는데요 피부 진정의 대표 성분인 센텔라 아시아티카를 95%나 함유해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특히 식물성 보습 특허 성분으로 피부에 순한 보습을 채워주고 산뜻하게 흡수되는 젤 제형이라 피부 자체에 부담이 덜하더라고요 다음으로 에센허브 호호바 오일입니다 오일이라고 하면 무겁게 느끼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요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무겁지 않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화학적인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호호바 씨 오일 100%라서 다양하게 활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은데요 역시 자극적이지 않아서 피부 자체에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이렇게 적당량 덜어서 피부에 흡수시키면 다음날 일어났을 때 촉촉한 피부를 만날 수 있어요 또한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 건조해진 손과 손톱에도 바르면 풍부한 영향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오일이지만 과하게 번들거리거나 끔적임이 없어서 핸드케어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잦은 탈색으로 푸석푸석해진 머릿결을 케어하기 위해 모발에도 종종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칠었던 머리카락이 에센허브 호호바 오일을 만나고 매끈해진 모습이 정말 놀랍죠? 마지막으로 BRTC V10 톤업크림입니다 이 톤업크림엔 10가지 멀티비타민과 비타민 나무 열매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허옇게 뜨는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피부톤이 화사해지는 표현이 가능하더라고요 한쪽만 바르고 비교해보니까 어휴 장난 아니죠? 평소 매일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부쩍 예민하고 민감해진 피부가 고민이었는데요 이 톤업크림은 순한 성분이라서 매일 써도 피부가 부담이 없어 좋더라고요 건조하거나 뻑뻑하지 않고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리기 때문에 뭉치거나 끼임 없이 깔끔하고 뽀송하게 마무리된답니다 이렇게 하고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남자친구가 갑자기 집 앞에 놀러와도 쌩어린 척 당당할 수 있죠 네 오늘 이렇게 저랑 같이 스킨케어 루틴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찬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해서 피부가 좀 걱정인 분들은 저처럼 이런 스킨케어 루틴을 따라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